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식전도사 창배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돼지찌개에요 돼지찌개에 돼지찌개에 제육볶음 초창배를 잊지 말아주시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먹으니 다른 음식들은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정말 잘 먹으니 이 먹지는 모르겠지만 이 먹는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이 음식은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도 에리거가 다 먹어 accelerating 에이프 아마 ... 바삭바삭 쭈쭈쭈 잘 먹어도 맵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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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SF 바삭바삭 크림치즈 이게 다 먹었지만요 저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엉 너무 맛있어서 맛있겠습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엄청 맛있게 먹었을때 너무 맛있었고 매운 맛은 너무 맛있엉 정말 맛있었어요 그래도 정말 맛있엉 바삭바삭 숙성 고춧가루 팽이버섯 마요네즈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단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